0137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가뮤이앤씨입니다. 가뮤이앤씨 은 는 동사는 1978년 창립 PC공법을 이용한 대형 물류센터 및 공장건설 건축물의 다양하고 미려한 외관공사 등을 수행하여 공기단축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일반건축, 아파트건축, 주택분양사업 및 토목공사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종합건설업체인 동사는 주로 물류센터, 반도체공장, 지하주차장의 주요구조부를 생산, 설치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부문 중 약 50%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동사는 1978년 12월 설립된 중견건설업체로 서울지사 및 경기도 이천, 충남천안의 PC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PC공법을 이용한 국내외 대형 건축물의 외관공사, 조립식 아파트 건설 및 공장건설 등과 여의도 사무실 임대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21만 64400만원으로 도급순위 128위 2021년 21만 4566백만원으로 128위를 기록하였음 재무대시 용역 수주가 전무한 모습을 보였으나 건축공사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 및 PC공사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 및 대손상각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법인세 수익 증가 등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신규 수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체들의 투자 둔화로 PC공사 수주도 둔화되며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3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감유 ENC의 시가 총액은 720여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감유 EN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91위입니다. 감유 ENC의 상장 주식수는 4515만 2280주입니다. 감유 EN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감유 EN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9배, 1,7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원, 마이너스 30억원, 마이너스 159억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92번지억원, 마이너스 30억원, 마이너스 159억원입니다. 감유 E&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6번지 99%이고 유보율은 123.2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8.13이며 전일 대비해서 6.84-0.2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7.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33-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유 E&C의 2023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9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84원보다 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6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감유 E&C은 거래량 36,800에